Yeah What Oh Yeah TBI DFLOW 기난된 시간의 준비와 열정으로 완성한 2005년만 그 대미를 장식할 명망 불알치 읽을 기비도 돌려듣지만 듣고 좋으면 살거란건 뻔한거지만 Soul Company and Big Deal 그 두번째 만남 확실한 이들의 선택 다 분명 대박나 TBI and MB2 따끈한 심보 꿈의 버튼을 눌러줘 상결하심 Soul Company and Big Deal 그 두번째 만남 확실한 이들의 선택 다 분명 대박나 TBI and MB2 따끈한 심보 꿈의 버튼을 눌러줘 딱 한번에 손을 들시간이야 나 DFLOW의 등장 갈 길 잃은 어린 양은 모여 자 축배를 들자 지명적 라이밍은 중독성을 띄어 번쩍 들은 네 주먹에 좀 더 힘을 줘 헌난한 개점을 찢는 사라이 발란에 서막이 올라 더러운 소나기를 벗어나길 바라지 먼지처럼 흩어질라고 자는 채 주제를 몰라 절대 내 눈에 선하지 날카롭게 날이선 플로우와 거만한 말투로 커다란 사건을 일으키고 말아 건반진 신인 내게 네 눈엔 가시지 뭐 그래도 날 건들지마 험악해지니 비밀스러운 시기와 질투의 대상 그럴수록 내 팬들은 점점 불어나 입맛을 잃은 편 씻고 아불갑증 환자조차 절대 부정 못하고 다 뻑 소울 컴퍼니 앤 빅딜 그 두 번째 만남 확실한 이별의 선택 다 분명 대박 나 TBI & MB2 따끈한 심복 구매 버튼을 눌러줘 장결하시고 소울 컴퍼니 앤 빅딜 그 두 번째 만남 확실한 이별의 선택 다 분명 대박 나 TBI & MB2 따끈한 심복 구매 버튼을 눌러줘 장결하시고